Hey guys, we are Superham! Hi, we are Superham. I'm Ten. I'm Lucas. Hi, I'm Kai. Hi, I'm Mark. Hi, I'm Taymin. Hi, I'm Taeyong. And today, we're reacting to the best solo dances. Yeah. Let's go! 자, 첫 번째 영상, 보시죠. Oh, 뭐야, 이 에너지. 뭐야, 이 포지티브 에너지. 뭐야, 무대 찢어지고 있어. 아니, 춤을 너무 잘 추시는데요. 춤을 너무 잘 추시는 분이네. 진짜. 아니, 뭔가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요. We go ride. 와, 이 에너지 보셨어요? 네. 이 정도 에너지면 저는 정말 더 바랄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됐다. 됐다. 우리의 이 챌린지는 성공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미 보면서 에너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난 이미 에너지를 받아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저도요. 네, 그렇죠. 뭔가 이 밝은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밝고 뭔가 긍정적인 마음. 뭔가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추면 정말 건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춤추시면서 너무 즐겁게 하시는 모습이 보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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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이 아주 좋아. 방금 목이 살았는데 괜찮아요? 아, 형 들렸어? 네. 아, 여기가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네. 박수까지! 리듬이 살았어요, 리듬이. 근데 약간 기본기가 탄탄한 느낌이었어요. 기본기가 탄탄하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표정이 밝고 뭔가 행복해 보여서 춤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안 그래도 올렸잖아요, 그 설명하는 거. 그걸 왠지 보셨던 것 같아요. 잘 본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안무가 하나도 안 틀렸어요. 정확하고 아까 마크가 따라하는데 목에서 소리가 났잖아. 근데 사실 저도 이 춤을 오랜만에 보거든요.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봤어요. 지금 굉장히 완전히 타익이... 네, 기억이 났어요. 그 정도로 잘하셨다. 그렇죠, 잘하셨다. 베스로, 베스로. 첫 번째부터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솔로댄스여서 이거는 솔직히 솔로댄스로는 우리도 안 춰 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할지 궁금했는데 되게 잘하셨다. 이 박수 치는 손이 뭐라고 한국말로 정말 야무지다고 하죠. 정말 야무지게 잘 치세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이 포인트예요. 본인 걸로 만들어버렸지. 좋았습니다. 오, 루카스. 오, 채널. 루카스 영상 볼까? 첫 번째 거. 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간다? 네.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I think he's way better than me. Do you guys see the freestyle? 와우 와우 좋은데? 달라요 너무 우선은 역시 우리 팬이다 왜냐면 우리 팬들은 춤도 잘 추고 표정 다 너무 잘해요 진짜 역시 우리 와우 바로 두번째 꺼 갑니다 오우 편집을 하셨어요 하하하하 오우 약간 귀여우신데요 귀여우신데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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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안무가 창작이 들어갔네요 후우 오우 아 근데 뒤에 뒤에 사람들이 다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셨어요 오우 리듬도 정확하고 오우 스텝 다 정확히 발랐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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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긍정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네 일단은 편집하는 거에서부터 성의가 느껴졌어요 저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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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장소도 굉장히 생각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근데 만약에 저였으면 여기서 춤 못 췄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난 솔직히 뒤에 사람들이 뒤에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부끄러워가지고 춤 못 췄을텐데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분도 약간은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도전했다는 것 자체에 일단은 그렇죠 그거죠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할 수 있다 뭔가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커버댄스 영상 많이 보셔어요? 어 솔직히 그렇게 많이는 안 봤는데 뭐 사실 근데 위도 이 노래의 커버댄스는 나 솔직히 처음 본거죠 아 저도 처음 보는데 일단 커버댄스 영상 자체를 보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맞아 맞아 그분들이 잘 추든 안 추든 간에 춤을 추면 이게 되게 행복해지는데 뭔가 우리 캠페인과 잘 어울리게 뭔가 행복한 모습도 보이고 모두가 할 수 있다 약간 이런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오케이 되게 그 형 그거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 안무 있는데 그렇게 안무가 다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중간에 중간에 자기 이렇게 추는 것도 되게 미래풀이고 되게 근데 춤 추든 되게 행복하고 되게 건강 좋은 느낌 계속 맞아요 그래서 오 춤추는 것 같아 네 그 점프 동작이잖아요 응 너무 좋은데요? 맞아 너무 잘 와 그래서 이번 영상은 베스트 솔로 댄서야 진짜 너무 잘 했어요 네 아 진짜 다음 영상 볼게요 오케이 뭐야 이 스윙 뭐야 이렇게 뭐 선풍기 틀어놓으신 건가 막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러네 봤어요? 머리 우와 머리 약간 이거에 환장하거든요 저는 너무 멋있는데 머리 휘날릴 때 네 저도 머리 휘날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확 찰랑찰랑 또 뭘 아시는 분이네 그쵸 뭘 아시는 분이네요 네 저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무대의 멋을 안다 네 멋을 안다 그리고 이미 실내에서 신발 신었을 때부터 끝났어 작정했다 여기 실내가 어떻게 되든 난 부숴버리겠다 난 부숴버리겠다 나의 열정은 이 정도다 와 진짜 난 위드 캠페인에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말 이렇게 즐기면서 춤을 추시는 모습을 보면 또 저희도 덩달아 힘이 생기고 저희 말고도 이걸 보시는 분들 누구나 되게 재밌게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뭔가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서 이런 에너지도 받고 팬 여러분들에게도 저희도 똑같이 에너지도 받고 그런 식으로 좋은 교류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고 네 뭔가 진짜 이런 활기찬 에너지를 보면 저도 덩달아서 지금 당장 춤추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사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실내에 있어야 될 상황들이 많지만 그렇다 해서 실내에서만 가만히 있으란 법은 또 없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저희의 이제 뭔가 캠페인 동참을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활기차고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 활력소를 계속 뭔가 에너지를 계속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리액션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리액션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뱃뱃뱃 안녕 안녕 바이